와! 이거 저 나중에 36조입니다. 웃기네 웃기네 웃기!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요거 또 개발한 채비 자 스텝레스 철사로 해가지고 요렇게 채비 저 이제 앞으로 이제 그물이 많아가지고 밑걸림이 많이 발생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채비나 이 원줄이 안 터지고 바늘만 터지게끔 그리고 뭐 삼치가 됐든 뭐 날카로운 이빨이 만약에 물었어도 끊어지지 않는 스텝레스 철사 요거 요거 오늘 개발해가지고 오늘 첫 테스트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물이니까 그 딱 두 마리 목표를 해가지고 잡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자신있게 얘기하지만 생명체 두 마리 못 잡으면 집에 안가고 여기서 눌러 앉을 거예요. 두 마리로 합시다! 하하하하하 오케이! 저희 찐팬님 중에서 김재호씨라고 계세요. 그분이 오늘 우리 김재호씨를 비롯해서 우리 저희 찐팬님들이 바다생활님 건강을 엄청 걱정들 해서 많은 분들이 계세요. 우리 바다생활님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아니 뭘 먹으라 먹으면서 하면 되지. 자 오늘은 차돌 곱창전골입니다. 자 곱창전골입니다. 아이고! 아니 이거 들은 잘못 아닙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준비하시냐고 고생하셨어요. 맛나게 드세요. 오늘은 조가보다도 이렇게 그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먹는 거 참 얼마나 좋아요. 음! 맛있다. 야 이거 우동인가 우동? 왜 왜 진수씨? 아 이거 우동 영안이 참 좋아할텐데 이거잉? 그러니까 영안 얘기하지마. 영안이 어? 다 승인이라던데. 영안이 좋아할 것 같아 그치? 영안이 지금 아마 해안에서 더 맛있는 거 먹었지 않았어?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는 것 같아서 나 이거 먹으면서도 약이 오르네. 아유. 아유. 그러니까 아유. 태안에 마음대에 갔을 것 같은데. 아유. 우리 여기다 따르놔. 이야 맛있다. 세즈를 쫙 따야돼. 거품 안 지어 봐봐. 이 소매가 더 시곤하잖아. 그럼. 아유. 자 빅데. 네. 빅데. 자 우리 건배 한번 하고 우리 피디님도 이제 영상 그만 찍고. 네. 네. 한잔씩 먹는거야. 말먹으면 안돼. 딱 한잔씩만. 널러와서 말먹으면 안돼. 맞아요. 낚시해야지. 낚시의 집중이야. 무슨 소리에요. 아니. 무슨 소리에요. 아니면 무슨 소리에요. 무슨 소리에요. 사투리 쓰는거에요. 이거 저 시아방조자 사투리라고 무슨 소리에요. 예. things are anything like you like. 난 한만적으로 머리가 좋아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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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진짜 얼마나 맛있는지 진수생각 많이 났어 사실은 고마워요 오늘따라 이렇게 눈물이 났어 아 어쩌다 혼자 논다님 야 안녕하세요 지금 그냥 하십니까 썬드라스 해야지 아 멋있어 자 여러분 그 어쩌다 혼자 논다 유튜버 홍천에서 쏘가리 삼자 이야 삼자 잡은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다 쏘가리가 삼자면은 요정도 되니까 이만한걸 잡았는데 근데 중요한거는 그거를 방생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솔직히 오늘 진실게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방생을 했는지 아니면 그거를 따로 먹었는지 내가 봤을때는 아우 짜쿵하고 먹은거 같은데 자 여기서 질문 들어간다 먹었다 안먹었다 먹었다 안 먹었다 AI로 그걸 떨어지는거 먹었다 안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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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었다 근데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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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오늘 주말은 저 낚시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해서 재밌게 잘 놀다 가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도 이렇게 우리 팬님들이 모여서 즐겁게 오늘 하루 잘 보내겠습니다 야 좋아요 어떠어떠 야 뭐야 이거 에이 너야 아니 뭐야 작은줄 알았더니 에이 야 야 세상에 이런일이 세상에 이런일이 야 그럼 뭐냐 야 요즘 낚시하면은 꼬리 없지 치는 머리가 없네 아니 머리 없는거는 맞거든 그러니까 아니 머리도 없고 내장도 없고 아 이거 누가 참 야 누가 장난친구여 머리 없는거는 정보네 머리 없는 고기가 올라왔어요 머리 없는 고기 아니 요왕님이요 다 손질해서 보내줬네요 배를 다 따버렸다 배를 아니 우리 피디님 맨날 그 저기 뭐야 손질하는데 힘들다고 뭐야 머리 없는 고기 머리 없지 진람이 없지 머리 없지 내장 없지 머리 없지 완전 손질해서 보내주셨네 역시 요왕님 아들이 손질까지 받아 역시 야 양진아 야 야 아 좀 빠르다 아잇 얘 뻥쳤어 아잇 장어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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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야야 봐봐 장어 옵니다 잘 보라고 잘 보라고 잘 보라고 웨어 어 사이즈 좋아요 오! 사이즈좋다! 오! 사이즈좋아요! 사이즈좋아! 야! 잘 보라고 그랬지? 야! 이거 봐봐라! 야! 야! 중쌍금! 오! 역시! 살아있네! 살아있어! 야! 현지매하고! 현지매하고 내가 잡은거! 아! 아! 그거! 아! 이거 내가 잡은거 아니야? 아! 이거 내가 잡은거 아니야? 야! 나온다잉? 먹을만해도... 지금 바다생활님! 화장실 간 틈에 입질이 와가지고 우리 지금 찐패님이 지금 대신 걷어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뭐가 나올까요? 우와! 장어입니다! 장어! 장어가 옵니다! 자! 장어가 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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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어 왔어요! 우와! 장어 왔어요! 우와! 사이즈와! 제가 손맛을 받네! 아! 네! 구독! 좋아요! 우와! 우와! 장어 왔어요! 오! 장어다! 장어다! 드디어! 장어가 왔습니다! 장어다! 장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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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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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오! 사이즈 좋아요! 야! 축하드려요! 내가 원하는건 넘데 왜? 제가 맨날 망동아한테 밀렸어! 하하하하 요번에는 다르르륵 그대로 쳤어! 예! 축하드립니다! 나도 한 번 잡네! 예! 아이고! 잘하셨어요! 네! 자! 장어 두 마리째 옵니다! 자! 장어예요! 빨리 올라오세요! 아이고! 뒤늦게 축하드립니다! 자! 어우! 장어다! 자! 채호씨! 나 좀 봐요! 장어예요? 우와! 장어예요! 아이고! 불 좀 끄고! 아이고! 그것도 놓친다! 이제 그러다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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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빠져! 조심조심! 어우! 축하드려요! 어우! 장어가 죽지 않아요! 아이고! 축하드려요! 아이고! 축하드려요! 응! 장어! 자! 여기 브이브이! 아! 불 끄고! 자! 두분이서 브이브이! 어우! 축하드려요! 흐흐흐흐흐흐흐! 58년만에 어렸어요! 아! 58년만에! 여... 오징어로... 오징어로다가... 아우! 장어를 잡으셨어요! 우와! 축하드립니다! 저기! 아이고! 자 장어가 올라옵니다 뭐예요 너 누구야 방두어가 있으나 어 크다 어머 좌우로 왔다갔다 크다 크다 조심조심 와 크다 짠거리 아니야 꽃게야 꽃게 꽃게네 꽃게 우와 엄청 크다 바다 생활님 얼굴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8월 12일 우리 찐팬님들 하고 오늘도 여기서 이렇게 잘 놀다가 깨끗하게 하고 갑니다 저기도 지금 철수 중이구요 아직 저희 팬님들도 저기 지금 낚시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즐겁게 잘 놀았구요 아 저희가 이렇게 온 흔적 없이 한 만큼 우리 오시는 분들도 놀러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해주시면은 다음 분들이 또 즐겁게 놀고 가시겠죠 힐링을 할 수 있는 낚시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바다 생활님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